체크해라 히히 카드 유성 카드 망했네 먹겠을건데 꼬샘 주인 히히 안녕 세상 아이씨 진짜 엥 아이씨 포기 왕 음...뭐라시게... 암울한 전망... 전망겜... 복돌이라니 복시리즈 복돌이가 살렸다... 복돈 매크로운 돌 재활용 재컷 배터리 물음표 카드 1 2 5 5 5 5 5 캐틀벨 조각봉 캐틀벨 꺼져 역시 안전 수고 인생 어느 것을 고를까요 딩동댕동 오 이걸 맞추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외산? 유성타격 일단 똥구려는 빼고 광선 버퍼 정도겠지? 이우타 실력 스내코 실력 게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유성타격 가방 비행기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비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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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틀벨로 힘이 세지는 미친 로봇 고시리 좀 불러봐요 고국 정정고개 실화용 합하기 조강 홀로 유성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취소 노래하는 그릇 강몸 유성 홀로 유성 은 안되네 어쩔 수 없지 유성 명중 컴드 컴드 빙하 따위나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방열판 저금통 저 앞에 바로 상점 갈거라서 음 안녕하세요 로봇은 잠들잠다 호텔 호텔 호텔하라 안녕하세요 뇌우 케미컬 케미 케미 컬 케미 좋아 호텔 뇌 닥 요 요 요 요 아 이런 룬축전기 미쳤다 미쳤다 신성 머리 X 신성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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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sh 미쳤다 유성 삼유성 보다는 창의적인 인공지능이 낫겠지 아닌가? 잘 모르겠네 삼성 삼성 가기 vs 창의적으로 살기 황금 유성 타격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자 여기 보상입니다 하나 둘 셋 룬 축전기 때문에 빨리 쓰는게 안됩니다 거의 코스트 무한인데 그 돈 내기 156 골드를 졌다 쓰는거는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생강 아니 하 상점만 보면 꼴받는 병이 있어요. 내가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상점 주인 놈이 병이 있는 게 아닐까? 당신 혹시 빈털터리? 땡약하라. 땡약하라. 어? 이제 별로 안 약한 거 같은. 이제 약한 건 너야. 복복성. 담뱃듯.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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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예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쪼개는 가면 4성 타격 5성 타격하는 듯 망고나 먹어 1성 타격 쪼개는 포션 . 와 코스트 많다. 방열 탄. . . . . . . 금강저. 헬로 월드. 저놈의 헬로 월드. 그만 좀 나와. . . 안녕 안녕 만화가 복사가 된다고 디런강 디렉팩트 너무 강하다 근데 맨 첫사퀴가 좀 약하긴 하는 아킬레스거니 보타삼쿠레비친 아킬레스거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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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 흠흠 흠 빠바바밤 복복실 복실이 만날 기회나 있을까 나하 심장전 방호도는 확실히 모자랄텐데 재활용 아이고 스톱 돈 없네 재활용 게 아깝다 당혹빈 물카 전경고스 전경기 스네코 잠시 삼코이상 금지 도움바밤 도움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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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마와의 거래의 대가로 성능을 지불중인 아이언 클레드, 니탑주인 사일런트, 결국 딥런이 끝내고 사기캐된 디펙트, 이 와중에도 여전히 왓처는 보고 있다. 보고 있다. 3포스 때 졸라 많이 나왔네. 4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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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졸라 많이 나왔네. 5포스 때 졸라 많이 나왔네. 위험한데 진짜로. 수비가 너무 안 나왔어 카드 파밍할 때 아 제발 장난도 강모음 달라고 호접색 심장 호접색 호접색 내가 이겼다 심장 호접색 4성 타격 디펙트 황금 유성 타격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역시 스네코 황금 유성 타격 황금 유성 타격